근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. 대표곡은 시간을 달려서지. 아니지, 오늘부터 우리는이지. 난 시달이 좋은데. 누가 뭐래도 유리구슬이지. 너랑 어울린다야.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별량한 슬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더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허수수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아 근데 아니 근데 커버를 하면은 춤도 춰야 되나? 춤은 투기 위에 한달 걸리는데 그걸 해보자 그러면 뮤비는 다 춤추지 않죠? 아 사실 스토리 있게 스토리 있게 스토리 연기로 때우는 괜찮다 뭐 시간을 달려서 이런 것만 맞추는 그 곡으로 정했어? 어? 그 곡이야 우리? 그 곡으로 하자 네 그래도 그럼 우리 뮤비로 한번 봐볼까? 어 오 우와 시달의 멍동아이적 아이들 아 난 이 노래가 제일 좋아 뭔가 슬퍼 맞아 오오 연기 우리 화장도 설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? 우리도 일자로 서서 이렇게 한 명씩 하는 거 하자 오케이 이 부분 이 부분을 하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하죠 어어어 너무 갈고 못하 그러네 큰일났네 일단 시간을 달려면 이것만 맞추고 아 그래 그래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좋아 맞아 이 뮤비 너무 아련해서 살짝 표정을 아련해야 돼 세상 아련해야 돼 여자친구 친구분들이 되게 무대를 할 때 살짝 눈물 흘릴 것처럼 하더라고 맞아 아련하게 우리가 이런 느낌이 나겠지? 해보자 어떻게든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막 결국에 막 섹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청순 말 어 이거 이거 꼭 해야 돼 어 그래 이거 어 맞아 이건 이건 해야지 처음 중간 끝으로 하면 되겠네 우리는 인원이 없잖아 여자친구분들은 인원이 많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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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는 약간 오스트라로피테쿠스 알지? 되게 격한 거 아 진화하듯이 어 그냥 얻은 사람은 아예 안 줘 아 진짜? 진짜 진화하듯이 해야지 오케이 이거 완전 우리들 오케이 오케이 원 둘 둘 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